안녕하세요 콘도 분석 및 분양 전문 콘도 아날리스트의 할리입니다 2024년 3월 통계에 나왔습니다 리셀 마켓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려드리기 전에 분양 마켓 먼저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분양 쪽으로는 타운하우스나 하우스 쪽에 활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거주자 위주의 움직임이고 타운이나 하우스를 지금 분양 받으시면 최소 6개월, 최대 2년 후에 완공이니 그때쯤이면 모기지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콘도 분양은 조금 슬로우한 편입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현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아직 마켓에 대한 확신이 모자라서 조심스러운 관망의 자세로 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다운마켓이 가장 구매하기에 좋은 시점이라는 것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께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 사서 몇 년 들고 계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건 때는 S&P 500 지수가 2300포인트 가량 빠졌었죠 현재 오늘 기준으로 거의 5200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두 배 이상 오른 셈이죠 과거 경험이 말해주듯 다운마켓이 가장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4년 3월 통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면 느리지만 그대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모든 종목 가격들 잘 유지하고 있고요 시즈날리티로 인해 전달 대비 모든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팔리는 데 걸리는 시간 리스팅 데이전 마켓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같이 보실까요? 전달 대비 수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3월은 2024년 2월에 비해 거래량은 약 17%가 상승하여 6560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래량이죠 그리고 평균 거래 가격 또한 1.2% 상승하여 1.12밀리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새로운 리스팅은 15% 상승하여 13120건으로 보고되었고요 액티브 리스팅 또한 12.2% 증가하여 12459건으로 보고되었고요 리스팅 데이전 마켓은 5일이나 줄어서 20일로 보고되었습니다 프로퍼리 데이전 마켓 또한 8일이나 줄어들어서 29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종목별 평균 거래 가격 알아보면 디테치는 약 2893건으로 거래가 되었고 평균 거래 가격은 1.6% 상승하여 1.466밀리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세미디테치는 579건으로 거래되었고요 0.2% 소폭 가격이 하락하여 1.12밀리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1,178건으로 거래되었고 평균 거래 가격은 0.64% 하락하여 94만불로 보고되었습니다 콘도는 1,842건으로 거래되었고요 평균 거래 가격은 0.67% 상승하여 70만불로 보고되었습니다 먼스헅인벤토리는 2.5개월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 수치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은 4.5%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평균 거래 가격은 1.3% 상승하였고요 새로운 리스팅과 액티브 리스팅 또한 각각 15%, 23% 증가하였습니다 리스팅 데이전 마켓과 프로퍼리 데이전 마켓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나 있지만 이 정도 수치는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치는 작년에 비해서는 가격에 변동이 없었고요 세미는 작년에 비해 3.1% 가격 상승이 있었고 타운하우스도 0.5%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콘도는 0.5% 소폭 하락하였지만 작년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소폭 감소하였고 새로운 리스팅과 액티브 리스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스업 인벤토리가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즌알리티 때문에 전달 대비 수치로는 모든 지표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작년에 대비했을 때는 거래량이 소폭 하락하고 나머지 액티브 리스팅과 새로운 리스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회복세가 조금 슬로우 다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4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4월로 예상했던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7월로 미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실거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 대비 부동산 종목별 지역별 가격 상승세를 확인해보면 디테치는 416 지역에서 3.1%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905 지역에서도 1.16%가 있어서 총 1.58% 상승이 있었습니다 세미디테치는 416 지역에서 소폭 하락하여 세미디테치 같은 경우는 416 지역에서 소폭 하락하였지만 905 지역에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0.2% 소폭 가격 하락이 있었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416 지역에서 2.97% 상승이 있었고 905 지역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폰더 같은 경우에는 416 지역에서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905 지역에서 1.1% 소폭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난 3달간 가격 상승세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테치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있었던 렌 트랜스퍼 택스 인상 때문에 소폭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요 2월에 하락했던 가격을 모두 회복했고 3월에도 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미디테치 같은 경우에는 416 지역에서 지난 3달간 약 10% 이상의 급 가격 상승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약 18%가 하락하는 급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지난 2월에 조금 회복을 하고 3월에도 가격을 더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부동산 종목들이 가격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실 거주자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작년 대비 새로운 리스팅의 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색이 2024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새로운 리스팅의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아마 시장에 회복하기를 기다렸던 셀러들이 회복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자마자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리스팅 수에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지금 시즈널리티를 잘 유지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균 거래 가격 트렌드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2024년이 2023년의 수치를 넘어설 트렌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로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7월로 미뤄졌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20% 인상할 것이라는 새로운 리포트 가 나왔습니다 4월 5일에 발표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2023년 12월에 최합점을 찍었고 그 후 상승세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토론토 부동산 시장 지속된 회복 기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마무리 하기 전에 저희 콘도아날리스트 팀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메일을 작성하는 데는 3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데까지는 보통 3,4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길 희망하신다면 저희한테 개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단체 채팅방 정보와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개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콘도아날리스트의 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